자 1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면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를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넣는 작용, 에너지를 출입한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보기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에, 자 동그라미 니은의 과정. 발생과 생장, 작년부터 발생과 생장에 대한 질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고 있어요. 발생과 생장은 세포분열을 통해, 자 세포분열을 통해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결국 보기 니은 맞는 말이고요. 자 이 발생과 생장에서 꼭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세포라면, 즉 단세포라고 얘기하는 대장균이라면 세포분열을 통해서 개체가, 즉 두 마리의 대장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체가 두 마리, 증식한다, 그 다음에 또 생식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세포생물, 소위 말하는 우리 사람, 동물, 식물인 경우라면 이렇게 세포분열을 통해서 개체는 하나지만 그 안에 몸집이 커지고 세포수가 늘어나는 발생과 생장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세포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 단세포라면 또는 다세포라면 어떻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기 디귿에 동그라미 디귿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 그럼 소화는 대표적인 이화작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기 기억 맞는 말이고. 자 생성된 노폐물,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성된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H2O, 물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세포호흡의 결과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하며 자 동그라미 기억 안에는 이와 같이 동그라미 기억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산화탄소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보기에는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와 나 모두 다 소화도 이화작용 그리고 또 밑에 세포호흡도 이화작용 대표적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반드시 이용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뒤쪽으로 모의고사에 있는 3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X는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 자 인슐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이 인슐린은 포도당의 세포로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한다. 자 대표적인 이 인슐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키거나 또는 세포대로 포도당의 공급, 유입을 촉진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꼼꼼하게 분리해서 알아뒀어야 되는 건데 밑에 보기 기억을 보니까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 대표적인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보기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인슐린 또는 글루카곤 소위 말하는 호르몬은 내분비셈, 내분비셈이라고 얘기해서 혈관 내로 분비된다. 혈관 내로 분비된다는 얘기는 결국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자 순환계를 통해서 혈관 내로 분비되어서 혈액 타고 돌아다니다가 표적하는 세포, 표적하는 세포를 만나면 거기에서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환계를 통해서 인슐린이 표적하는 세포로 분반됩니다. 보기 니은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에 보니까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고혈당이 되면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낮아지는 거다 보니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래서 보기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면 사람의 질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사람의 질병에는 비감염성이 있고 감염성이 있죠. 근데 비감염성이 대표적인 것으로 소위 말하는 유전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또는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백색증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성염색체의 수 이상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감염성 질병 안에는 대표적인 이와 같은 여러 유전병이 없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등장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특별할 것이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가 되고 결핵,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이라서 세균은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하지 애들아. 당연히 세균. 바이러스 말고 세균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대장균도 자기 안에서 효소 가지고 충분히 자아이와 같은 물질대사를 해야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제외하고는 자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균 모두 다 맞는 말. 정답은 5번입니다.